얼마 전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무인단속 박스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가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를 구속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과속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 한 감귤과 수원. 경찰이 땅을 파헤치자 흙이 잔뜩 묻은 삼각대가 발견됩니다. 장갑 낀 손으로 더 깊이 땅을 파자 비닐에 쌓여있는 큼직한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안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3일 도난신고가 접수된 자치경찰 과속단속 카메라입니다. 자치경찰이 설치한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달아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건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사이.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서 무인단속 박스 안에 있던 과속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등 2,9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새벽 A씨의 차량이 범행 현장에 20여 분간 정차해 있던 것을 확인했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수색을 벌인 끝에 사라졌던 단속 카메라는 범행 장소에서 30km가량 떨어진 A씨 동생 소유의 과수원에서 땅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도난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이 도로에서 시속 100km까지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과속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을 운행한 타코메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그 중 제일 많이 정차한 지점에 피해품을 버릴 가능성, 숨길 가능성, 땅 파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군데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어 전 형사를 투입, 그 부근을 수색하던 중...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절도 사건으로 무인단속 부스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